황수육 다진 마늘 2스푼 마늘 2스푼 진간장 1그릇 조금 안되게 진간장 냉면기 2분의 3 굴 소스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소스 고춧가루 1kg 물엿 1.5kg 물엿 1cm 물엿 진간장 물 1.5 진간장 1 대략기 1 물엿이랑 물이 1.5 전봉가루 2.5 소금 소금 2.5 소금 1.5 소금 2.5 소금 2.5 소금 예맘은 지저근도ấu 육수 농도는 이거보다 조금 묽어도 됨 식으면 좀 더 굳을 거 아니에요 흑임자 소스가 좀 더 식으면 청양고추랑 홍고추, 대파 다진 아이스크림 소스 다진 아이스크림 가보세요 소스 대파 추가 감사합니다.